지창이 엄마, 지창이 아직도 자요. 출근했어요? 아, 자식. 한 차로 같이 출근하기로 해 놓고 또 먼저 가버렸네. 오늘 임직원 회의가 있는데 넥타이 뭘로 멜까요? 임원 회의 다음 주로 미뤄졌잖아요. 당신한테 참 미안한 게 많아요. 뭐가 미안한데요? 지금은 말 못해요. 내 동생 오수정하고 결혼하기 전에 사귄 거? 알고 있었어요? 용서한 지 이미 오래니까 신경 쓰지 마요. 자, 오빠. 브로콜리 주스요. 어? 오빠. 오빠? 정신 좀 차려봐. 어? 할아버지. 안녕히 주무셨어요? 할아버지 또 꿈꾸는구나. 이 여자랑 꼬마인 누구예요? 아버님. 아버님 저 혜원이에요. 할아버지. 저는 용기예요. 윤용기. 어, 그래. 용기야. 내 손자. 유치원 가는 거냐? 네. 다녀오겠습니다. 그래, 그래, 그래. 가자. 싫어도 한 모금만 마셔요. 걱정해주는 척은 오수정 대표 출근이나 하시죠. 오수영 타임은 끝난 것 같으니까 오수정은 이만 사라져야겠네.